잿빛씨 이쪽이예요 오우쉣 오우쉣 쒸 아아악 이게뭐야 잿빛은 가끔 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그 신호를 놀자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잿빛 왜그래 왜 신났어 흠 아니 innovative 삶은 초발 주읍 귀엽게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기는 한데 지인짜 심심해 보여요 질이이이이이이이 상대 하핳 흐으흐 잿비랑 놀아줄 때는 술래잡기가 제일 좋아요 술래잡기를 하긴 하는데 집이 좁아서 금방 끝나요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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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패럿들은 금방 지치는데 잿비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체력이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즈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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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비는 진짜 핑크코가 너무 매력적인 패럿이에요 집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 잿비가 이거 신발 꺼내놔가지고 이거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 진짜로 이녀석이 진짜 언제 이거봐 이녀석아 어디 가져가는 거야 이녀석아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너 일로와 일로와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잿비는 똥꼬바라라 합니다 안녕하십